대단원의 막을 올렸습니다. 무사히 주자 1로 쳤습니다. 이로써 미국세계 대사리. 쳤습니다. 이번에 과익수 김은국 경기 끝났습니다. 경기 끝났습니다. 이재문이에요. 92프로야구 프레이오프 1차전 원앤토. 2타전 타고 안탔어 이재문이나 과익수 남기 힘듭니다. 2타점 역전타 김은국 2루까지 다시 재역전극을 펼치는 롯데와 해텔입니다. 양 팀 3프로 만만치 같습니다. 2중 6배 1차. 자 2위를 주자. 홈에서 접착. 홈에서 골 빠집니다. 홈. 다시 2루까지 타자. 이재문. 4대3. 도망가는 위험에 빠지고 좌중간 칩쓸합니다 2위를 타 박계원 완전히 승차부를 걸어가는 3루까지 3루까지 프라이딩 박계원 중선을 걸쭉 올리는 박계원 김정수 2-3 큽니다 쭉 뻗어갑니다 김은국 김경수 완전 침을 넘겨서 김경수 침을 넘겼습니다 김은국 3루까지 칠 수 있습니다 3루까지 넉넉하게 들어가는 김은국 볼 오지도 못합니다 박계원 선수도 외압 쪽에 잘 날릴만한 선수니까요 초고 박정태 중경수 앞에 특정사 박정태 6대4 노아웃 1위로 쇠기를 박는 박정태 초고 김경수 선수가 마지막 순간에 무너집니다 마지막 순간에 무너지는데요 2고 번째됐습니다 수수 옆에 좋은 버프입니다 3루에 늦었습니다 1루에 높았습니다 다시 3전 헌성입니다 3루주가 홈을 밟았습니다 침대 4 선임 3루수 잡았습니다 2대 선거 선임기 자운 1루에 지금 바로 잡았으면 홈팀수가 가능했었죠 홈의 도블플레이 기간 입장에서 나올 수 있었다는 거 아니겠어요 스윙 스윙 2루에서 홈에서 다시 세일이 됩니다 2루도 선거 2대 3루수 잡음으로 들어왔습니다 봉필동 2루수 잡았습니다 4루수 잡았습니다 4루수 아웃 다시 1루 선거 다운 2루수 잡았으면 기 Folitate 5루수빈 여기 3루수 rig 4루수 3루수 4루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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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